자, 그럼 주방에 도착했으니 첫 번째 요리를 소개해 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첫 번째 요리는 바로 치즈베이컨 계란말입니다. 계란말이 정말 일상적인 요리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먹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계란말이는 많이 먹어봤어도 치즈베이컨 계란말이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하는 레시피를 들으시면 이 요리가 낯설게만 느껴지시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자주 먹는 그 계란말이가 맞거든요. 다만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조금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바로 치즈와 베이컨이죠? 자, 그럼 재료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재료는 베이컨, 계란, 스트링 치즈, 식용유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 한번 드리자면 스트링 치즈는 기다란 치즈를 말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재료 소개도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아,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손 씻을 시간은 드려야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 빨리 손 씻고 만나요.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준비되셨다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 역시 간단합니다. 재료를 준비하셨으면 먼저 둥그런 접시에 계란을 까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계란 5개를 전부 넣습니다. 그럼 우선 접시는 잠시 치워두고요. 이번에는 베이컨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면 됩니다. 베이컨 크기는 각자 원하시는 크기로 자르시면 돼요. 자, 다 자르셨으면 베이컨을 아까 계란을 넣어두었던 접시에 퐁당 넣어줄게요. 그리고 베이컨과 계란을 있는 힘껏 저어주시면 됩니다. 음, 이제 웬만큼 섞인 것 같으니 잠시 땀도 좀 닦아주시고요. 이제 불을 쓸 차례예요. 식용유를 프라이팬에 골고루 발라주시고 약불로 예열해 주세요. 프라이팬이 달아올랐다 싶으면 방금 전에 섞어두었던 계란물을 반 정도만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꼭 반 정도만 프라이팬에 쏟아주세요. 왜냐하면 나머지 반은 조금 후에 써야 하거든요. 자, 계란물을 반 정도 넣었으면 그 위에 스트링 치즈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계란물이 반 정도 익었다 싶으면 익은 계란물을 한 번 말아주세요. 한 번 말았으니까 그만큼 공간이 생겼겠죠? 그럼 바로 그때 나머지 계란물을 그 공간에 조금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익은 계란물을 한 번 말고 나머지 계란물을 조금씩 추가하고 추가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치즈베이컨 계란말이 완성! 와! 너무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완성된 치즈베이컨 계란말이를 예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계란말이 자르실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HRBS 노력하는 방송 젊음의 소리 홍익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현 om